신형 bmw g87 m2 오늘 첫 튜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리 카본 오픈입기 하고 대용량 인내 파이프까지 포함이 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올린즈 로드엔틀에 기본 듀폴트 스펙 프론트 10kg에 리어 19kg 하고 휠은 에이펙스 오토스포츠 골드 19인치 10J12 앞뒤 다 동일하게 스퀘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PS5 275 359 공도 주행용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티타늄 퓨처 클래식에서 나오는 스터디 킷 추가로 장착 예정입니다 이쪽에는 알키피에서 나온 펜더 가드 스페이서나 아니면은 옥셋이 좀 강한 휠을 끼우시면은 프론트 펜더 앞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이쪽이 특별하게 그물로 제작이 되어서 알키피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차 중량을 측정을 하고 서스펜션 세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